네, 기침을 하셔서 진료실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가시는 병원마다 약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약을 드셨을 때 반응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병원마다 혹은 의사마다 쓰는 약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우리가 기침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약제를 씁니다. 한 가지는 진해제 라고 해서 기침의 중추, 신경계를 억제시켜서 기침을 좀 덜 하시게 하는 그런 약제와 두 번째로는 거담제라고 해서 우리가 가래를 좀 물키거나 혹은 가래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이제 가래로 인한 기침을 조금 덜 하게 하는, 크게는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이 약제를 조합으로, 복합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 약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드시게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는 아니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불편한 기간만큼 드시기는 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정확한 진단을 알고 나서 진료를 받으시고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다른 증상은 없고 기침만 하는데 이게 오래가는 게 괜찮은지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침만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OECD 국가들 중에 결핵 유병률이 높은 편이기는 해서 결핵이 혹시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건 아닌지 2주 이상 기침만 지속되더라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2주 이상 가지 않더라도 좀 급하게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침의 종류도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우리가 피가 난다거나 가래에서 피가 난다거나 혹은 기침을 하면서 최근에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찌거나 혹은 빠지거나 열이 심하거나 45세 이상에서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기침의 양상이 변하거나 혹은 기침이 새로 시작된다고 하면 진료실로 오셔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감기를 앓고 나서 기침을 오래 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김침이 가장 지속되는 경우에도 가장 흔한 원인이 감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쁜 분들은 8주가량까지도 감기 때문에 기침으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후에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기침을 하시는 경우에 간혹 결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실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